안녕하십니까 헬스케어 빅데이터 관리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박성찬입니다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자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번 차시의 말씀 내용은 한국생산선본부에서 진행을 하게 될 헬스케어 빅데이터 관리사입니다 물론 가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실제 자격에 대한 등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헬스케어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헬스케어가 아닌 다른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해놓고 제가 임의상으로 편하게 헬스케어 빅데이터라고 해서 관리사라고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면 왜 헬스케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냐라고 하는 건데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전 또는 IT 또는 ICT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많이 달라졌죠 예를 들면 최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죠 저는 시계를 차고 있긴 하지만 보통 만약에 내가 고혈압이 있다 또는 당뇨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혈당 체크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혈당 체크를 해서 예를 들면 현재는 혈당 체크 기계가 있죠 그래서 딱 해가지고 당이 얼마나 높은지 나쁜지 수치 같은 거 확인하는 이런 기계들이 좀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손에 차고 있는 스마트 밴드라든지 시계가 됐든지 이런 쪽으로 보내서 예를 들면 원격 의료 진료를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보낸다든지 하는 쪽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심장박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샤오미 밴드 같은 경우도 보게 돼요 물론 다른 밴드 같은 경우도 많이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보통 어떻게 돼요? 시계에서는 그런 기능들이 없잖아요 단순한 시계 기능 외에도 심박동수라든지 또는 내가 얼마나 오늘 많이 걸었는지에 대한 어떤 만보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게 돼요? 이 스마트에 대한 어떤 그런 기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서 많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는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 자체가 상당히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치료 중심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하게 돼요? 이것이 예방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항상 사후였잖아요 어떤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내가 갑자기 몸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게 돼서 어떻게 거기서 발견을 할 암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어떤 병을 발견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에 치료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쪽에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지만 최근에 트렌드 자체는 어떻게 하게 돼요? 예방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가 약간 진화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달 전 정도인가 제가 병원을 가면서 제가 보니까 어깨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어깨가 이렇게 뭉친 거죠 작업도 저는 원래 작업 자체가 PC 앞에서 많이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 코딩을 한다든지 또는 책을 쓴다든지 또는 강의 교환을 준비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 거의 PC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회사에 계시는지 하면 거의 PC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약간 꼬부적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깨가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병원을 가서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작은 병원 가면 주사를 놔준다든지 그래서 끝나게 되거든요 약을 받는데 그런데 종합병원을 가다 보니까 엄청 많은 검사를 하더라고요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치료를 좀 받고 싶다고 하니까 주사를 좀 받고 싶다고 하니까 다시 주사를 맞는 데 가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다 검사를 하죠. 피도 세 번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보면 어깨가 아프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어깨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암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피검사를 통하면 웬만하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검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검사 결과도 예전에 되게 오래 걸렸죠 피검사하는 데도 되게 오래 걸렸는데 한 시간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빨리 나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상이 없으니까 바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약을 타게 되고 오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패러다임 자체가 어떻게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단순히 내가 아프다 갔으면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혹시라도 이쪽이 아프다면 다른 데도 이상이 있지 않냐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다 검사를 하게 된 겁니다 검사를 해보고 이상이 없는지를 다 유무를 판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럼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한 기술의 발전입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해서 다양한 기술들의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ICBMA 또는 DNA로서 ICBMA로서 IoT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는 빅데이터 또는 클라우드 인공지능이라든 다양한 어떤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게 돼요? 의료 쪽에도 많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IBM의 왓슨이라든지 하는 이런 시스템이 나오게 된 것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뭐예요? 이런 기술들의 발전을 위해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어떻게 돼요? 치료보다는 예방의학적인 부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또한 결국은 이런 ICT 의료기술 이 자체가 잘 결합을 하게 되면 결국 이 헬스케어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있긴 하죠 왜냐하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긴 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 사회적 니즈 자체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사회적 니즈 자체는 왜 증가를 하는지 고령화가 증가하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실버케어 쪽이라든지 결국은 실버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연세가 드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고 또 헬스케어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고 특히나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과거와는 다르게 한국 자체도 생활수준 또는 소득수준 자체가 많이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몸이라든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점차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회적 니즈 자체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또 의료 데이터의 빠른 증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DC에 따르면 의료 데이터의 양이 2012년에는 약간 500페타바이트 정도였습니다 피부인 페타바이트를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2020년에는 약 2만 5천 페타바이트로 약 50배 이상 증가 뭘 더 증가할 겁니다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료 데이터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의료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있는 이를 폭증하고 있는 의료 데이터를 통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치료적인 목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예방적인 목적에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그렇잖아요 감기 걸리게 되나 신종플로라든지 다양한 어떤 기본적인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손을 열심히 씻으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꼭 외출 후에는 꼭 손발을 깨끗이 씻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손만 깨끗이 씻어도 어느 정도 감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결국은 이런 의료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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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한 헬스케어 패러다임의 변화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헬스케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자격 자체가 꼭 헬스케어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고 건강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통적인 치료 방식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밀 치료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대장암 환자냐 또는 똑같은 대장암 환자지만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치료를 해서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없느냐 또는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약을 투입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효과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효과가 없이 그대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효과가 반대로 더 나빠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약물의 투입에 따라 사람들마다 좀 틀리게 되잖아요 또한 여기 보시게 되면 대장암 환자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똑같이 대장암 환자지만 혈액이라든지 또는 DNA라든지 소변, 조직검사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돼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이오마크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게 되면 결국 치료하거나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돼요? 결국 이런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치료 방식을 좀 더 다르게 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일일절 방식으로 약으로 치료합니다 예를 들면 어깨가 좀 뻐근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깨가 뻐근한 부분에 대해서 주사 넣기 전에 그냥 약을 먹어라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장 감기가 빨리 낫는 방법이 뭘까요? 콤불이 나거나 재채기가 난다 그럼 그게 항생제 있으면 되게 빠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단순하게 약을 줘서 그런데 항생제 부작용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역효과가 나겠죠 대장암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암만 따지면 이렇게 되겠지만 예를 들면 항생제 부작용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먹고 빨리 낫겠죠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효과나 또는 증상이 효과가 없을 형태도 있겠죠 이렇듯이 결국은 전통적인 치료 방식은 똑같은 어떻게 되면 환자들이 있더라도 약간 틀리잖아요 틀린데 똑같은 약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그냥 처방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게 되면 완전히 다르게 된다고 하는 거죠 혈액 또는 DNA가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각각의 어떤 특성에 맞는 환자의 특성에 맞게 들어가게 돼요 분석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 자체를 전반적으로 형성 왜냐하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왔기 때문에 결국은 역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규모 자체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전혀 증가하지 않을까요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 빅데이터 시장도 점차 증가를 하고 IoT라든지 4차 산업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점차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도 보시면 2015년에는 79죠 79억 달러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202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206억 달러 그래서 엄청 크게 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79에서 206이면 상당히 높은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나오게 되고요 또는 빅데이터가 헬스케어였던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보시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연구개발, 공중보건, 어떤 총계 이렇게 형태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당이 어느 쪽에서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가 일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75에서 150 정도의 어떤 효과 그 다음에 100에서 190억 전체를 따졌을 때 가장 많은 분야가 바로 임상시험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에서는 비교효과라든지 임상적인 어떤 결정을 지원한다든지 환자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직접 할 수 없다면 원격으로도 필요하니까 원격에 대한 환자 모니터링, 성능에 대한 어떤 투명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연구개발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R&D의 어떤 최적화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의 맞춤형 의료라든지 또한 약물에 대한 어떤 부작용 검사도 일부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공중보건 왔을 때 질병을 감시한다든지 대응하는 쪽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저희가 해외에 나갔던 망이 나오잖아요 중동을 가게 되면 메르스에 대한 호흡기 질환들이잖아요 이런 분에 대한 검사를 한다든지 저도 이번에 중국을 잠깐 갔다 왔었는데요 중국 갔다 오니까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필리핀이라든지 예를 들면 중동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귀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열감적으로 항상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그쪽을 좀 가게 되면 그게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간 사람보다는 그 나라에 갔다 오지 않는 사람보다는 갔다 온 사람이 점차 이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보건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빅데이터 분석을 잘하게 되면 이런 분석을 통해서 결국 헬스케어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의료 산업 내에서 어떤 구간별의 어떤 보완적인 어떤 위험 요소에 대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의료 데이터라고 하는 자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외부로 유출돼서도 안 되고요 특히나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문제 없어요 감기라든지 일반적인 어떤 병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암이라든지 또는 감추고 싶은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병이 만약에 걸렸다고 했을 때 나의 데이터가 오픈돼서 다 사용이 된다고 했을 때 물론 나를 측정하지 않다고 하지만 약간 어떤 기분이 좀 나쁘거나 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 의료 또는 보건 또는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 개인에 대한 어떤 신상 데이터 건강에 대한 데이터들은 어떻게 돼요 개인의 허락 없이 쉽게 볼 수 없잖아요 보통 저희가 농담으로 그냥 뭐 예를 들면 보험을 처리할 때 나에 대한 어떤 웬만하면 사인을 해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농담으로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긴 하지만 실제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실제 개인에 대한 정보들은요 쉽게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 산업도 보게 되면 각각의 구간별로 보안에 대한 해킹이라든지 다양한 요인들도 있겠죠 보안에 대한 어떤 이런 위협 사항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 개인에 대한 데이터가 유출되는 게 가장 크죠 데이터가 유출된다든지 또는 데이터가 조작될 수도 있겠죠 조작되는 부분들 시스템이 마비된다든지 빙가에 대한 어떤 접근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의료 정보 시스템 보시게 되면 PACS 서버라든지 HIS 서버들을 통해서 취약한 어떤 패셋을 이용한다든지 취약한 설정, 빙가 프로그램 사용, 시스템 마비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추급자에 따라서 각각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잖아 이런 시스템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치료기기라든지 양방향 데이터, 데이터 교환이라든지 진단기기, 보조기기, 단방향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들도 어떻게 하게 돼요? 결국은 하다 보면 각각의 어떤 위험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내면 간단하게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시험 문제 뒤에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삼전 KPMG라고 해서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다 나와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하게 돼요? 헬스케어, 건강에 대한 또는 보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스마트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헬스케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헬스케어, 건강 데이터가 설명드린 것처럼 2만 5천 페타바이트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있다 그럼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잘 분석을 해서 치료의 목적도 중요하긴 하지만 예방 의료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갈 것인지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헬스케어가 중요하게 나오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여기 있어서 가칭 헬스케어 빅데이터 관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칭이라는 말을 앞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헬스케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의미가 있다 보니까 아마 용어는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을 등록하거나 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건 가칭이라는 말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그냥 헬스케어 빅데이터 관리사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약간 바뀌게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빅데이터 관리사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건강보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분석 활용되고 있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검증하기 위한 자격시험이 바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관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빅데이터 관리사의 자격 특징은 아까 마케팅하고 유사하긴 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 생산서 본부 전문 자격기관이겠죠 한국 생산서 본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으로서 실제 공정성, 객하성,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자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격도 마찬가지로 실제 올해 시험에 1회 시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반기에 이루어지게 될 때 실제 이 자격도 마찬가지로 민간 자격이 시작하게 되지만 결국 목적 자체는 저희가 국제 자격증도 같이 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어떤 활성화 전략 및 전력 수립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건 기업의 활성화 전략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헬스케어를 사용하게 되면 기업에서 다양한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또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만약에 개인이 만약에 활용하게 된다면 필요한 부분들을 잘 습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 헬스케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헬스케어에 관련된 어떤 산업의 어떤 육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자격증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취득을 위한 자격이 아닌 활용을 위한 자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케팅 빅데이터 관리사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 자격이라는 것은 단순히 취득용이 아닙니다 취득용일 수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실제 마케팅과 똑같이 이 자격도 어떻게 돼요? 1급과 2급으로 나눠져 있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자격을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약간 활용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병원이다 또는 의료의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데이터 물론 개인식별 정보를 빼고 얘기하겠죠 개인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약간 배제를 하고 분석을 통해서 의미 있는 걸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격이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에 대한 출제 기준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케팅 관리사랑 유사하긴 한데요 특징적인 부분들이 바로 여기 헬스케어 여기 빅데이터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급 같은 경우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35문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급 같은 경우는 25문항으로 필기 자체가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배점이나 이런 것들은 좀 틀립니다 마케팅 자체는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좀 그렇지만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라는 저희가 다음에 공공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 공공에 대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어떻게 돼요? 범위 자체가 약간 저희가 범위를 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보다 약간의 문항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이해해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개념이나 가치에 대한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또 빅데이터 기획 같은 경우 상당히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기획이 중요하다, 분석 기획이 중요하다, 방법론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해야 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획하고 방법론도 탑다운이냐 하향식이냐 또는 상향식이냐 업스트림이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돼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핑이냐라고 해서 이렇게 보는 건데요 보통 저희가 업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운하고 업으로 보는 형태가 되는 건데 보통 우리가 탑다운이라고 하거든요 탑다운하고요 그 다음에 업하는 거죠 업이라고 보통 상향식 얘기하지 않고 바텀업이라고 합니다 보통 업을 바텀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처럼 일반적으로 그런 형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향식과 상향식이 있고 프로토타이핑이 있는데 과연 어느 방법이 좋으냐 기본적으로 다 하향식을 합니다 탑다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에 대한 설정을 먼저 하고 하는 형태가 쭉 나오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을 먼저 정하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이고 분석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는 그 내용들이 아닌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럼 이제는 데이터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텀업이라고 하죠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의 외화사 단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상향식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되겠죠 물론 그 과정까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설명으로 좀 늦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나중에 이 자격을 취득해서 만약에 탑다운 방식을 취하더라도 나중에는 바텀업까지도 할 수 있는 과정까지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이 중요했어요 이 과정도 어떻게 돼요? 이제 다섯 문항이 있는 형태가 되겠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를 할 때 빅데이터 분석에 중요한 것이 바로 통계입니다 결국 빅데이터는 통계적인 기반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초 통계 또는 고급 통계 그 다음에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인데 정형 데이터 마이닝이냐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특히나 보게 되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비정형도 좀 있긴 하지만 보통 정형적인 부분이 차지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데이터를 확보하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건강보건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가게 돼요? 따로 오픈시켜놨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인 투약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만약에 어떤 정보들이 좀 필요하다 의학에 대한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실제는 어떻게 돼요? 직접 방문, 심평원 이라는 데 방문을 해가지고 쓰고 예를 들면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받은 다음에 실제 가서 직접 거기 안에서 분석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데이터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이런 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대부분 의료는 정형이 많이 있죠 그런 자료들은 정형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또는 비정형적인 부분을 좀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의료 쪽, 헬스케어 쪽에서 성공하게 된 케이스는 예를 들면 구글에서 트렌드 검색하다 보니까 독감에 대한 트렌드가 높게 나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비정형이죠 소비자들이 예를 들면 고객들이 검색하는 검색어만 보더라도 실제 현재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점차 이슈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트렌드 검색을 하더라도요 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관리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돼 있고 프로세스라든지 분석적 사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또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 사례들도 중요합니다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 사례들도 어떻게 돼요 오픈된 것들도 상당히 많죠 아까도 보게 되면 3.0 KPMG의 보고서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 한번 검색해보세요 헬스케어 활용, 헬스케어 빅데이터 치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뭘 구축을 해 시스템을 구축해서 성공하게 된 케이스가 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예를 들면 미소가에 대한 것들로 진행한 케이스가 있다 다양한 형태들의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쉽게 예를 들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의료인들, 의료와 관련된 종사자들이 접근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겠죠 또한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이런 것처럼 물론 왓슨이 의료 쪽에 활용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의료에 대한 어떤 정보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제시를 해주잖아요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 제시를 주는데 그래도 하나 안타까운 게 바로 뭐예요 IBM 왓슨이라고만 검색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실제 이제는 위기에 봉착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논문이나 이런 데이터를 했는데 실제 미국에 있는 환자 데이터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반발을 하는 거죠 소비자 단체에서 예를 들면 개인정보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정보, 식별정보를 빼고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빅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헬스케어의 이해, 산업, 헬스케어의 데이터, 헬스케어의 빅데이터 활용이라고 해서 크게 5가지 파트, 여기서는 4가지 파트인데 아마 교재에서는 5장으로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헬스케어의 전반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점차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상당히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예를 들면 분석 기법과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여기에 헬스케어 빅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거의 열 문제, 열 문제죠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라고 해서 해석 쪽이 검정 과목인데 실기 자체는 똑같이 R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R 자체는 기초 통계, 고급 통계라는 부분들 빅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데이터 분석 도구, 시각화에 대한 부분들 분석 결과,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마케팅 빅데이터에서 관리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네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통계는 아마 초창기 시험 자체는 거의 다 아직까지 이 부분을 많이 모르고 이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들을 많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부분을 진행을 할 겁니다 카이저 검정이라든지 회기 분석이라든지 분산 분석이라든지 아주 간단한 어떤 이런 분석들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검증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요 특히나 중요한 것이 뒤에도 제가 실기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데이터 자체가 결측치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블랭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어진 데이터 속에서 어떤 이런 결과들을 뽑아낼 것인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적에 따라서 분석을, 물론 주어진 문제가 있겠죠 분석을 하게 되면 분석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실제 업무에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2급에 대한 출제 기준은 마찬가지로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2급, 1급보다는 약간 줄었죠 1급보다는 약간 준 내용들이 좀 있고요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통계적인 부분은 아까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2급 같은 경우는 마케팅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인 부분은 통계밖에 없어요 기초적인 통계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데이터 마이닝 부분하고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 부분은 따로 이렇게 빠져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활용문은 마찬가지 헬스기어는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실기 파트는 반대로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데요 엑셀을 통해서 활용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엑셀도 데이터 탭이 있죠 데이터 분석 도구로 들어가서 데이터 탭을 하게 되면 충분히 다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보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엑셀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아마 분석을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엑셀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러니까 엑셀에서 활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충분히 카이제어 검정이라든지 T검정이 있죠 대형 표본이냐 독립 표본이냐 틀리잖아요 각각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T검정을 한다든지 또는 분산분석을 수행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측정을 하는 부분이 이 엑셀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해도 기본적인 걸 좀 하더라도 분석에 대한 결과에 해석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카이제어 검정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것은 대립가설, 규모가설이라고 했을 때 채택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까지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이 시험의 출제 기준에 대한 것들도 간단하게 예시를 좀 넣는 겁니다 그래서 1급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4문항이 나오게 됐다고 한다면 20, 20, 20, 40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항이 상당히 크겠죠 하나의 배점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 문제가 요구하는 방법을 모두 R로 구현하면 50점의 배점을 준다든지 예시입니다, 예시 그런다면 분석 결과를 가지고 문제에 대한 해석까지 정확하게 적게 되면 만점을 부여를 한다든지 하는 거고요 만점에 대한 예시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T테스트의 경우 T벨류 값이 1.96이다 또는 P벨류 값이 0.0이라는 결과에 따라서 A집단과 B집단에는 차이가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현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예를 들면 가설이 주어지게 되면 대립가설을 기각하고 규모가설을 채택한다 또는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규모가설을 기각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게 돼요 틀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기준은 원래 뭐예요? 규모가설입니다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규모가설을 채택하고 기각하느냐에 따라서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기각하느냐가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통계에서 2급에 대한 예시는 엑셀에서 보시게 되면 세문항으로서 25, 35, 40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점수 기준은 1번, 2번 또는 3번 문제의 경우 밑에 3번에 따른 엑셀 활용 정답에 따라서 배점을 약간 부여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는 앞에 자료 엑셀이 활용이 잘 되고 있을 경우 10점 카이제우까지 완벽하게 검증하여 카이제우 값이 정답과 일치하면 40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였던 이런 채점 기준들은 나중에 오픈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해서 실기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필기에 대한 간단하게 헬스케어 빅데이터 관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